그럴 때 그대 하늘 한번 올려봐요 수채와 닮은 안녕하세요 경혜TV의 경혜입니다 오늘은 제품 리뷰 시간인데요 저렴하고 성능 좋은 험바비언을 위한 전기그릴 겸 전골펜 준비했습니다 몇 년 전에 나온 말이지만 험바비언이라는 단어는 혼자 밥 먹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혼밥너, 혼밥족과 유사한 신조어입니다 예전에도 혼밥족은 많은데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자 밥 먹는 사람이 더욱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왕 혼자 밥 먹는 거 간편하고 따뜻하고 맛있게 먹으면 좋겠죠? 그런 식사의 완성은 바로 이 욜로그릴이 도와줍니다 제품 볼까요 설명서 요리 뚜껑 전원 케이블 본체에 들어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투인원으로 한 번에 두 가지 요리가 가능하고 불소수지 코팅으로 요리가 눌러붙지 않고 설거지가 쉽습니다 적당한 크기라 혼자 또는 두 명이 먹기에 충분합니다 무게가 가볍고 손잡이가 있어 이동과 보관이 간편하여 집안에서 뿐만 아니라 야외에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전골펜과 그릴펜을 따로 온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전기 제품이지만 설거지도 매우 쉽습니다 요렇게 해서 잘 건조해서 쓰면 아무 문제 없어요 삼겹살 먹다 나면 땡길 때 있죠? 그때 쓰는 거에요 지금까지 경혜TV의 경혜였습니다 그럴때 그댈 하늘 한번 올려봐요